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제목은 나는 공부를 더 하겠소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904년 8월 달에 이승만은 5년 7개월의 한성 감옥의 생활을 끝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뒤에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민영한과 한규설이라는 대신들의 위탁을 받고 그들이 준 밀사로스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고종 황제가 밀사로스의 임무를 인지를 하고 성인을 했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고종 황제가 시녀를 보내서 궁중에 들어와서 알현을 하라고 했을 때 이승만은 사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고종을 망국의 암주 어두운 군주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를 5년 7개월간 한성 감옥에 가둔 황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궁중으로 불렀을 때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유영일 교수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승만의 미국행은 고종 황제의 성인과 지원하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은 1904년 11월 29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호놀룰루에 있는 한국 이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호놀룰루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에바 농장이라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서 그를 맞이한 약 200명의 우리 한국 이민노동자들 앞에서 밤여라시까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났을 때는 모두 충군가를 불렀다 배제학당에서 벌써 아일랜드 민요 올드랭샤인의 곡에다가 성자신선 500년 우리 황실 이렇게 시작하는 충군가가 있습니다 그 충군가를 함께 불렀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호놀루를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고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것이 1904년 12월 31일 제야의 밤이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이승만은 그 첫 소감을 촌딱 관정이다 조그마한 시골 닭이 관청에 원님이 재판하는 거울에 나타나서 파다닥거리면서 놀라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촌딱 관정과 같은 심정으로 미국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이승만은 곧바로 하원의원 딘스모어를 만납니다 딘스모어라는 사람이 주한 공사를 미국 공사를 잠시 한 적이 있고 그때 민영환 씨와 교분이 있어서 민영환 씨가 딘스모어 의원에게 소개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딘스모어를 만난 다음에 딘스모어 주선으로 두 달 뒤 1905년 2월 29일에 존 헤이 당시 국무장관을 만나서 1882년 조미수어통상조약 제1조에 나와 있는 선의의 거중조항 그러니까 조약체결에 어느 당사국이 다른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를 받을 때 조약체결에 다른 한 나라는 선의의 거중을 든다 그 선의의 거중조항에 입각해서 조선의 독립을 보존해 줄 것을 존 헤이 국무장관에게 요청하고 헤이 국무장관은 조약을 검토한 뒤에 상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존 헤이 장관은 그해 7월 초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모처럼 만난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존 헤이 장관을 만나는 그 시점을 점에서 미국의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을 화해시키기 위한 포스마스 강화 조약을 그해 7월 달에 미국 포스마스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육군 장관 타프터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과 강화 회담을 위한 조건을 타결을 하도록 논의를 하도록 합니다 이 타프터 장관이 하와이를 들렀을 때 이 한인 교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타프터 장관은 하와이의 윤병구 목사와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 있는 이승만을 한인 교민 2천명의 대표로 해서 데오도르 루즈벨트에게 소개하는 소개장을 써줬습니다 이 소개장을 들고 윤병구 목사가 미주본토로 나와서 이승만을 만나서 또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1905년 8월 달의 일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데오도르 루즈벨트를 만나러 가는 이승만이 외교관으로서의 정장을 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5년 8월 4일 윤병구 목사와 이승만은 뉴욕의 롱아이들랜드에 있는 하계 백악관에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타프터의 소개장을 받아들고 온 두 사람을 환영을 하면서 두 사람이 제출한 한국 독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문서를 접수시켜주면 고짓을 포스마스 강화조약에 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겠노라 라는 긍정적인 희망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승만은 그야말로 어기청천하여서 급하게 워싱턴에 있는 공사관으로 찾아와서 김용정 서기관에게 본국 정부에 빨리 연락해서 이 하와이 교민들의 어떤 독립청원서를 정식 문서로서 채택하여서 발송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김용정은 본국 정부에 훌력이 없는 이상 그에 응할 수 없다 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승만은 각가지 설득으로 김용정으로 하여금 본국 정부에 연락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김용정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아마 그는 이미 일본에 의해서 매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국에 저음한 대한제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각자 도생하는 흩어져 가는 가라앉는 배와 같은 그와 같은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올 때부터 아예 미국에서 정규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가능하면 학사, 석사, 박사, 새학위를 모두 취득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출발할 때 서울에 있는 OMCA 총무를 비롯해서 유력한 선거사들 19명이 이 모두 미국 동부의 유수명문가문이나 명문대학 출신자들입니다 19명이 각자 추천서를 써줬고 그 추천서의 덕분으로 1905년 가을 학기부터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학부과정에 입학을 해서 2년간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 개인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1906년 2월 천리만기를 아들 봉수근이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불행하기도 딥트리아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아마 이후 이승만의 부부 부인 되시는 박 씨와의 이혼을 하게 되는 하나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2년간 학부생활을 하면서도 도합 60여 회의에 미국인 교회와 YMCA를 다니면서 한국 독립에 관한 또는 한국의 기독교에 관한 강령과 설교를 행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약간의 수입으로 근거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07년 6월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요 그는 곧바로 미국의 최고 명문인 하바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1907년 초부터 하바드 대학원에 입학을 타진을 했고 가능하면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했지만 하바드 대학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석사과정부터 제대로 순서를 밟아라 라는 전제하에서 이승만을 입학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하바드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경계학 과목이 낙제점수 D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고 석사학위도 받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하바드 대학에서의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2년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모색을 해서 서울에서 알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홀의 권유로 홀의 모교인 프린스든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스든 대학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가 조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표로 대었고 프린스든 대학은 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서 몇몇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승만이 로비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미국에서 미국 명문대학의 박사학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여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마치 박사학위 자체가 무슨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미국 유학도 경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천박한 억척이나 비난일 뿐입니다 아마 제 생각은 프린스든 대학에서 이승만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벌써 이승만이 미국 생활한 2년, 3년 전부 들면서 무엇으로 박사학위 쓰겠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미 잘 정비된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어떤 논문 계획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와 같은 우호적인 조건으로 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아무리 추천세가 훌륭하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정규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문이 없으면 박사학위는 수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만 심지어 석사학위를 받는 것조차도 박사학위는 물론이고 다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 학위 수여 과정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되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이승만의 자세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편지는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동보국회의 회장인 문양목이라는 사람이 혈수로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대동보국회의 지도자가 좀 되어주세요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읽어보면 나라가 망해가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당신을 지도자로 모시고 우리 대동보국회의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그 간절한 요청입니다 혈수로 편지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요청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이 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그런 비장한 각오로 고국을 나와서 외국에서 오렌지 농장에서 사탄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주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을 지도자로 초빙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두 달 뒤에 보낸 답장이 아주 길고요 대동보국회보에 실렸는데 그 편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놈이 제가 당신 놈이란 건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이놈이 오늘이라도 기회에 가서 글도 쓰고 말도 하는 날이면 일변으로 역적놈이라 도적놈이라 하여 일본 공영상관이나 세력변으로 보고와 고발이 분주할 터이니 그 다음에 중간에 끊고 이 천지에 조선을 위하여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소이다 나더러 모든 권리를 다 줄 것이니 무엇을 하려는가 하면 1인도 일본인도 치지 아니하고 타국인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고 다만 모두 함몰시키는 것은 조선놈들이라 조선사람들이라 나는 공부를 좀 더 하자는 작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대동보국회 리더가 돼서 활동을 해서 될 일이 있는가 없다 뭐 말이나 하고 글이나 쓰면 이 천지에는 모두가 갈라져가지고 역적이라 하고 도적이라 하고 미국 재판관에 일본 공영상관에 투선화하고 고선화하고 뻔하지 않느냐 이 천지 간에 조선을 위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 미국 이명가 가지고도 한국인들은 출신지역을 갈랐어요 기호 사람들이 모인 대동보국회입니다 반면에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공립협회는 서북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될 일이 없다 독립정신에서 이야기한 대로 마음의 결박이 독립과 자유정신의 결려 노예상태로 엮어진 마음의 결박이 굳게 조선인들을 묶고 있는 한 조선인이 뭘 해서 될 일이 없다 그래서 내보고 대권을 부여하면 일본인도 외국인도 아니고 이 조선인을 모두 함몰시켜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 다음에 보면 독립을 시켜준다고 한들 누가 재정을 알며 누가 외교를 알며 누가 국방을 알겠습니까 나는 공부를 좀 더 하자는 작정이오 만약에 이승만이 이때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샌프란시스를 갔더라면 학업을 중단하고 그는 아주 평범한 여러 독립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다가 아마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나는 공부를 더 하겠소 바로 그 공부를 위해서 그는 야심만만하게도 미국의 최고 대학 하바드 대학에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바드 대학은 알다시피 대단히 세속적인 대학이에요 이승만이 조국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 하바드 대학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옥을 못 느꼈고 더구나 대단히 수량적인 어떤 학문인 경제학에서 이승만은 낙제 점수를 받음으로써 하바드 대학 학위 과정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그의 어떤 종교적인 헌신적인 활동과 우국 충정 독립 충돌할 수의 포부를 존중한 프린스톤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장학금을 부여하고 해서 이승만은 미국의 또 하나의 명문 프린스톤에서 2년간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프린스톤 대학의 허찌홀이라는 기숙사에서 앉아있는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프린스톤 대학 2년에서도 그는 약 140회에 걸친 주문교회와 YMC 그리고 멀리 덴바에까지 가서 한인들의 독립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도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국제정치학, 미국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결국 아주 훌륭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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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